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첼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실 건데요. 올해 여러분의 소원 중 하나가 아마 영어 실력 향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어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겠고요. 또 저의 채널이 그것을 좀 도울 수 있도록 저도 더 나은 괜찮은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것이 잘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동사의 의미를 가진 부스트의 콜로케이션 단어와 단어 간의 조합이죠. 이 부스트라는 이 동사가 어떠한 명사와 잘 쓰이는지 조합을 볼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영어 스피킹을 할 때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영어 스피킹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부스트의 콜로케이션을 채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번에는 영어 실력을 좀 더 올리고 싶다. 우리 회사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조금 더 올려주고 싶다. 우리 회사의 매출을 올리고 싶다. 이번에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 방송사 같은 경우는 방송 시청률이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죠. 기타 등등 우리가 이렇게 새해의 목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높이다, 상상시키다의 의미를 가진 부스트를 공부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스트의 영영사전의 뜻을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캔브리지 영어 사전에 가면 이 부스트의 verb, 동사 형태의 뜻을 한번 볼게요. To increase or improve something. 밑에 보면 예문의 boost 뒤에 sales 있죠. 판매량을 높이다 입니다. 두 번째, I tried to boost this morale. morale 하면 사기죠. 그의 사기를 높이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사기를 높이다. Boost morale. 기본적으로 boost라는 것은 무엇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무엇을 끌어올리거나 높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boost shop, booster이 boost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이 boost라는 동사가 이거 말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get vaccine 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보통 얘는 수동형으로 많이 씁니다. 자, 의미부터 보면 To give someone a booster vaccine, a small amount of substance put into a person's body to protect them from illness that increases the fact of the same substance that was given sometime before.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백신 주사를 맞는다고 할 때 Get vaccinated. Vaccine 할 때 그 백신입니다.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보통 처음 맞는 거는 백신이죠. 처음에 내가 이제 주사를 맞고 나서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서 또 다음으로 추가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추가 접종하다의 의미가 바로 Get boosted 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COVID-19, 이 바울스 때문에 이 단어를 더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Get vaccinated, 면역 주사를 맞는 거죠. 한번 맞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더 맞는 거 Get boosted 라고 합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boost, 아까 기본적인 의미가 To increase or improve something 이었죠. 자, 이러한 동사의 뜻을 가진 boost가 어떠한 명사와 같이 쓰일 수 있는지 우리 collocation 조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oost라는 이 동사는요. 첫 번째로 boost confidence. 정말 많이 보실 거예요. 자신감을 높이다라고 할 때 boost confidence.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동기를 높이다. boost motivation. 그 다음에 실력을 높이다. boost skills. 수익을 높이다. boost profits. 판매량을 높이다. boost sales. TV 시청률을 높이다. boost TV rating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게 보면 팔로워의 수를 높이다. the boost followers. 그리고 뭐 유튜브나 아니면 잡지나 기타 등등 이런 구독자를 더 늘리다. boost subscribers.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팬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boost confidence. boost motivation. boost morale. boost skills. boost profits. boost sales. boost TV ratings. boost followers. boost subscribers. 여기 보시면 confidence, motivation, morale. 명사들은 뒤에 S가 없죠. 이 말은 보통 confidence, motivation, morale. 셀 수 없는 명사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skill, profit, sale, TV rating, follower, subscriber의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뒤에 다 복수 형태인 S가 붙었죠. 이런 것도 계속 구분해서 보는 눈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단어 조합들을 봤단 말이죠.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어떻게든 이것을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쓸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거를 가지고 스피킹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한국어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분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어. 나의 자신감을 높여주려고 정말 노력하셨지. 나의 자신감을 높여주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boost 하고 confidence 기억나세요? boost my confidence. 일단 이 collocation 조합만 한번 떠올려 볼게요. 두 번째 이것은 당신의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조언에 관한 책입니다. 뭐 이런 책들 많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motivation 동기를 좀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동기부여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자 그럼 동기를 높이다. boost your motivation. 그 다음 그 특별 보상금이 그들의 사기를 올려주었네요. 자 그들의 사기를 올려주다. boost their morale. 많은 사람들이 영어 실력을 높이려고 엄청 애씁니다. 영어 실력을 높이다. boost English skills. 나는 우리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참신한 방법이 필요해. 우리 수익을 높이다. boost our profits. 우리는 지난달 판매량을 증가시켰습니다. 판매량을 증가시키다. boost sales.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TV 시청률이 올라갔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과 못 만나고 집에서 격리하고 집에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디어 보는 시간이 높아졌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올렸어요. 무엇을? TV 시청률을. 자 그러면 아까 올리다. 그리고 TV ratings. 자 이거 콜리케이션 조합. 머릿속에 떠올려지시나요? boost my confidence. boost your motivation. boost their morale. boost English their skills. boost our profits. boost our sales. boost TV ratings. tried it to boost my confidence. she was a great teacher. she really tried to boost my confidence. she was a great teacher. she really tried to boost my confidence. this book is about 이 책은 뭐에 관한 것이다? this book is about several tips 뭐에 관한 조언할 때는요. 전체사 온 이 잘 붙어요. this book is about several tips on 뭐뭐 하는 방법 할 때 how to 동사 원형이죠. how to boost your motivation. this book is about several tips on how to boost your motivation. this book is about several tips on how to boost your motivation. 특별 보상금은 그들의 사기를 높여주었어요. the special rewards boosted their morale. 자 이거는 지금 과거형으로 왔습니다. boosted. boosted. the special rewards boosted their morale. their special rewards boosted their morale. 많은 사람들은 영어 실력을 높이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 struggle to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뭔가 쉽지 않은 것을요. 굉장히 애를 써서 해내려고 노력하다의 의미가 struggle to Many people struggle to boost their English skills. boost their English skills. 그들의 영어 실력을 높이다입니다. Many people struggle to boost their English skills. Many people struggle to boost their English skills. 나는 우리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참신한 방법이 필요해. I need a creative way to boost our profits. I need a creative way to boost our profits. I need a creative way to boost our profits. 우리는 지난달 우리의 판매량을 높였습니다. with oh 여기 제가 실수했네요. boosted죠. last month가 과거이기 때문에 we boosted our sales last month. we boosted our sales last month. 마지막 The COVID-19 outbreak boosted TV ratings. The COVID-19 outbreak boosted TV ratings. 우리 한번 큰소리로 각 문장 두 번씩 읽어볼까요? She was a great teacher. She really tried to boost my confidence. She was a great teacher. She really tried to boost my confidence. This book is about several tips on how to boost your motivation. This book is about several tips on how to boost your motivation. The special rewards boosted their morale. The special rewards boosted their morale. Many people struggle to boost their English skills. Many people struggle to boost their English skills. I need a creative way to boost our profits. I need a creative way to boost our profits. We boosted our sales last month. We boosted our sales last month. The COVID-19 outbreak boosted TV ratings. The COVID-19 outbreak boosted TV ratings.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한국어 문장을 보고 영어로 바꾸는 거 마지막으로 연습해 볼게요. 그분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어. 나의 자신감을 높여주려고 정말 노력하셨지. She was a great teacher. She really tried to boost my confidence. OK? 이것은 당신의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몇 가지 조언에 관한 책입니다. 즉, 이 책은 뭐에 관한 책입니다? This book is about 몇 가지 조언 several tips 뭐에 관한 거죠? 당신의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 How to boost your motivation. This book is about several tips on how to boost your motivation. 그 특별 보상금이 그들의 사기를 올려주었습니다. The special rewards boosted their morale. 많은 사람들이 영어 실력을 높이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Many people struggle to boost their English skills. 나는 우리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참신한 방법이 필요해. I need a creative way to improve our profits. 우리는 지난달 판매량을 증가시켰습니다. We boost our sales last month.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TV 시청률이 올라갔습니다. The coronavirus outbreak boosted TV ratings. 여러분 영어 스피킹을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입 밖으로 큰 소리로 많이 말해보는 것. 특별히 한국어 문장을 보고요. 영어 문장이 바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게 10번 20번 30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다져지고 나면 여러분이 한 문장을 내뱉고 또 소화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스피킹 연습을 하지 않고 눈으로 몇 번 보고 몇 번 읽어보고 그만두면요. 내가 영어 공부를 몇 년씩 했는데도 입이 열리지 않아요. 전 영어 스피킹 왜 이렇게 안 읽죠? 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만큼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많이 읽어보시고 특별히 이렇게 한국어를 보고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계속 많이 하세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관련된 뇌와 내 근육이 아직 미숙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배우더라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몸에 붙어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어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영어 스피킹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처음엔 걸리겠지만 계속 많이 많이 연습해 보시고 특히 입 밖으로 눈으로 보는 거 안 돼요. 작게 말하는 거 안 됩니다. 분명히 큰 소리로 여러분이 그 리듬을 익혀가시면서 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스트에 관련된 영어 뜻 그리고 컬러케이션 영어 스피킹 연습까지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